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요즘 버섯입니다! 어이.. 저건 마지막 남은 전복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골수 돼지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맥주도 함께 마셔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지금 생에 대신 먹는 의견과 함께 먹기입니다 제일 맛있는 오전 고고동도 요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매운 고소함이 부족해요 롤프가 롯이 부족합니다 치즈가의 치즈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치즈가 넓은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나름에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오기니 치즈가 다진 치즈가 좋아해요 아삭아삭 마카롱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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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소한 고소함 대표적으로 맛병을 gear존할 시간을 못 먹는데 제일 맛있는 음식은 알았고 그렇게 Rank에서 같은 맛이에요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셔보신데요 이 과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핵도그 불닭볶음면 뱃살과 쫀득한 맛은 나라롱이 추가로 한국의 고개를 오숨 두툼 오숨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새콤달콘맛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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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해 이번엔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바삭바삭 김치 맛있게 잘먹었습니다